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 코드번호 00027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대표 주력 차종으로는 뭐 카니발 이라든지 k5 같은 이런 차종이 있습니다 어 기아차 같은 경우 이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이 저 경기 민감 산업이죠 어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래도 차량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소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기 민감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에 영향을 상당히 좀 크게 받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이런 그 경제 봉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경제 봉쇄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실물 경제하고는 지금 주가하고 굉장히 괴리는 많습니다 주가와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사실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면 실물 경제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기아차나 이런 그 소비가 기아차나 차량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살아나려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약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제 막 경기 활성화 시키겠다고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내년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기아차가 일단 코로나 사태 급락 이후에는 벗어나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새 자꾸 정체돼요 이 4만원대를 조금 가지 못하는 한 3만 8천원 3만 9천원대 정도부터 굉장히 좀 정체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전에 지지 라인 이전에 올라가서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 이탈 이후에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여기를 한번 뚫어준다면 3만 8천원대 9천원대를 정말 강하게 한번 뚫어준다면 다시금 이 지금 이 가격이 선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여전히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좀 돌파하기 힘든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 올 실적이 작년 실적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탁 죽었습니다 작년에 5천억 정도 벌었죠 기아차가 근데 올해는 1200억 정도밖에 순이익을 못 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조 8천억 원 정도 영업이 2조 원 정도를 기아차가 기록을 했는데 작년 수준에는 일단은 크게 못 미치는 올해 실적이 예상이 돼요 물론 하반기에 나름 좀 선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을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에 한 내년 정도의 실적 개선이나 실물 경제 회복 속에서 뭔가 이런 소비 촉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기아차의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기약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실적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4만 원대 3만 8천 원대 여기를 강하게 좀 뚫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돌파는 안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전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깨졌고 또 새로운 추세를 또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외인들 기관들 오늘은 좀 팔고 있지만 최근에 기관 쪽에서 외인 쪽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아무래도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에 힘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히 돌파의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외인들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관망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4만원대 이 위로 올라선다고 해도 어차피 이런 큰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최대 3만원 정도 3만원대에서 위로는 최대 4만 5천원 정도 사이에서의 큰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4만원대 또는 3만 8천원대 여기를 넘어가야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넘어가야 그 이상의 구간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매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이 구간 3만 8천원대 4만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또다시 이전 저점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이전의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한 3만 2천원대였죠 여기를 또 다시 확인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는 3만 8천원대 요 근처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전에 확인했었던 3만 2천원대까지 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저항대를 앞둔 시점에서 보유자의 영역이며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신규매수를 좀 노린다거나 하면 조정을 이용해서 한 3만 2천원대나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전에 3만 2천원대 올라갈 때는 또 강한 저항 구간이었고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고 돌파가 되고 난 뒤로는 여기가 또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쉽게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래로는 3만 2천원 정도가 지지 라인 위로는 3만 8천원대 9천원대가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많고 보유자의 영역이며 보유자분들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는 박스권 하단 3만 2천원 정도까지의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들이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앞으로 기아차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